거리의 사람들 옷차림에서 화려한 색상의 옷들이 시선을 끕니다. 올봄 패션계는 연녹색과 분홍색 등 파스텔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LA 한인타운의 의류 매장들은 파스텔톤의 의류는 물론 가방, 구두 등으로 화사한 봄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상은 남성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올봄 선명한 파스텔톤 의류에 주목하는 이유는 장기 불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올봄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꾸미는데 여러 벌의 의류를 구입하지 않아도 한두 벌의 산뜻한 아이템으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입니다. 옷을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 한두 가지 그냥 밝은 거 하나만 사면 잘 맞춰 입을 수가 있어서 그냥 저는 그런 걸 선호해요. 최근에 좀 많이 그려주세요? 네. 이는 패션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점의 봄 분위기는 1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즌이지만 장기 불황으로 재고 물량도 남아있어 선명한 파스텔톤 의상과 재고 물량을 함께 진열해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봄에 항상 유행하는 컬러가 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톤다운된 파스텔톤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멋쟁이분들은 그걸 찾으세요. 찾으시니까 그걸 많이 준비해놔서 매장 분위기도 저도 많이 살리고. 올봄 패션계의 화려함 뒤에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두운 그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